그래서 언젠가 한 번 그런 화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티어를 올리는 다섯 가지 습관. 이런 느낌. 어?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다음 화에 이제 가짜사내이기에 제안님을 내보내려고. 옷이 상당히 귀여워지네. 강아지 너무 좋다. 너 아까 강아지 옷 어디 갔냐? 강아지였잖아. 몬스터로 바뀌었네. 광고 달려. 진짜 그런 의도가 있다고? 그런 의도 없잖아. 티어니랑 비빔떨을 다 붙이고, 아니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저저저저저저. 스폰 인간이 돼. 차 바꾸면 비빔떨을 붙이고, 그냥. 아우디도 붙이고 다 붙여? 근데 또 요새 광고가 또 논란이 많잖아요. 대놓고 하면 상관없다 그러면. 중요한 건 우리는 광고가 없어. 맞네. 그거 제가 저번에 카톡 보내 주셨잖아요. 포사대 지도 교수로 나서서 하고 있는 플라티넘 1인데 더 못 올라가겠어. 플래티넘율 92점, 승률 69% 괜찮은데? 뭐? 괜찮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교수님 덕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도 많이 받아요 교수님 때문에 패드를 먹었습니다 도사대를 한번 쭉 다시 보고 왔거든요 의외로 게임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 영상 있잖아요 다이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그거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게 되게 노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런 화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티어를 올리는 다섯 가지 습관 막 이런 느낌 어?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다음 화에 이제 가차사네이 2기에 제안님을 내보내려고 아 거기 우리 응모하자 안돼 안돼 자격 조건이 안 맞아 왜? 저는 해병대 캠프를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? 언제? 고등학교 때 수련회로 아 뭐야 너무 힘들던데 지원하는 게 이제 딱 다음 화의 내용 가실 거예요? 아니 난 둘이 나가면 내가 찍어갈게요 내가 왜 나갈 건데 그러면 셋이 가야죠 나 무릎 빠져 나도 허리 빠져 일반인들과 프로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 사소한 차이가 뭘까 그래서 누나 챔피언만 조준 키 쓰세요? 아니 미니언이랑 타워랑 안 눌리는 거야 우와 그냥 챔피언만 눌리는 거야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챔피언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아 난 물결이 와드거든 저도요 저도 물결이 와드고 그게 되기 중에서 1번으로 바꿨거든요 괜찮죠 우리는 게임 안 하는 것만 생각해야 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생각해요 잘했어 잘했어 각종 사는 이기지원이랑 나무 위키 읽어보기 나무 위키 읽어보기 너 구글이랑 네이버에 저 굉장히 자주 봐요 본인 이름 쳐요? 굉장히 자주 봐 저 오늘 아침에도 치고 왔어요 아 몰프 게임 잘 보더라 이런 느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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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어제 바람의 날을 하다가 바람의 날을 하다가 바람의 날을 하다가 6시쯤 잤어요 새벽 6시? 네 항상 6시, 7시쯤 잤어요 오랜만에 굉장히 긴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제가 식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아 그래? 네 누가 이제 부주방장을 건지 아세요? 누가? 의진이가 나온 거야 의진이? 성의진? 안 속이지만 박 의진 박 의진? 네 문타라가 나나? 아니 세상에 요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뭐 칼 쓰는 법도 모르고 계란찜을 뭐 차관 무시라고 했는데 그냥 잊지도 않고 분명히 레시피에서 10분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3분만 하는 거야 꿈에서 깨고 보니 참 더 덥다 박 의진이 긴 꿈이었네요 개꿈이네 개꿈이네 하나 더 이게 뭐죠? 너의 새로운 악기야 오 좋아 좋아 이거 뭐예요? 두 번 두 번 두 번 레 도 렐레 도 렐레 도 몸이 기억한다 이걸 체력해 봐 들기만 하면 되는 건가? 처음 초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땡겨봐 오 뭐야 이거? 무슨 멘트 오 오 오 새로 나오는 올레멘 음악대 기대해 주십시오 새로 나오는 올레멘 음악대 기대해 주십시오 새로 나오는 올레멘 음악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걸 가져온 이유가 네 우리가 초사대 챌린지를 할 거야 근데 오 그거를 다 영상을 받을 거야 사람들한테 좋다 그래서 너랑 듀엣으로 부를 수 있게 오 좋다 오 연말에 큰 무대에서 30명이 모여서 오 그래서 그 영상들 마지막에 다 모아서 오 오 그런 거 좋다 뭐 검은구도 튕기고 상품은 뭐예요?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나? 그래 상품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뭐야 저도 의식하면 안 되지 카메라를 왜 의식해 보자 프로젝트 스트레스로 조금씩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